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완전히 쏘갔다 이런 반승위에 출발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과거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한국의 정책당국자들은 이런 변화를 분명히 인식하고 대미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조차 이 정도로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으리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그런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미국이 작심하고 화웨이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미국의 화웨이 다루기입니다. 8월 18일날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로 개발 또는 생산한 외국산 칩 반도체를 구입하는 것을 전면 제안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의 화웨이에 대한 전면 포고와 같습니다. 화웨이는 제3자를 거친 방식으로 미국산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된 부품을 구매하는 그런 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구멍을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 루트는 사실상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아직 고품질 반도체 생산 기술이 없습니다. 더구나 SMIC조차도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 상무부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셈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치명타 그 이상을 먹인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조차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위 당국자들도 적당한 수준까지 하다가 결국은 미국도 타협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화웨이를 옥죄오다가 완전히 항복시키는가를 중앙일보의 이승호 기자는 실감나게 대화체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동안 화웨이와 미국이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잘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웨이 미국 반도체 사서 쓰지 말라고요? 미국 응 하지마. 2019년 5월입니다. 둘째입니다. 화웨이 그럼 내가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외국업체 생산을 맡겨 만들면 되죠? 미국 그것도 안 돼. 2020년 5월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웨이 좋습니다. 자체 반도체 생산을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미국 이외의 완제품 반도체를 구입해서 쓰겠습니다. 미국 그것도 안 돼. 미국 기술 들어간 제품은 다 안 돼. 2020년 8월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화웨이 미국 기술 안 들어간 반도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반도체 아예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미국 빙고 바로 그거야. 화웨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 여기 있지. 불만이면 미국 기술 0%인 채로 반도체 만들어 쓰면 돼. 이것이 바로 8월 18일입니다. 2020년.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화웨이에 대한 이번 제재는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를 만든 화웨이의 죽음을 뜻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평합니다. 미국이 화웨이의 핵옵션 치명타를 날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상무성 결정을 보고 트위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웨이와 억압적인 중국 공상당의 직접적인 타격을 날렸다. 물론 대선에서 만일에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대중국 정책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결별 이른바 미중 디커플링 탈동조하는 그런 큰 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확실히 다잡고 해내는 미국의 정책에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놀랍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의 거래 제한 대상에는 앞으로 이번 조치가 발효가 되면 화웨이 계열사 152개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 모두에 대해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부품 장비 등 모든 거래에서 직접 간접 거래가 다 동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 건너 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삼성 반도체 매출액의 6% SK하이닉스 매출액의 15%가 화웨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화웨이가 한국에 수입하는 액수는 약 13조원으로 1등입니다. 화웨이 거래품 중에서. 따라서 미국 정부의 향후 선택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한국의 정책 위반자들에게 미중 전쟁의 실상이 지금 어떤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재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미중관계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당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론과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또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